수능특강 14강 2번 우리 글이 흐름흐르고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들어가보자 자 이 글 선생님이 수능문제 푸는 식으로 가지 않고 내신 대비를 해서 이 단락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미리 이걸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문장이 이게 사실 배경이야 배경을 딱 깔고 어떤 새로운 과학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주제문 던지고 있다 자 어떻게 던지고 있느냐 자 이 배경에서 설명한 이 오류의 심각한 위험 어떤 위험한 결과가 있다라고 주제를 딱 던지지 그러면서 그 밑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쫙 펼쳐지다가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디션 부분 부연이지 주제를 반복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전형적인 단락구조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문장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이런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변형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순서야 순서 자 이 글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 문제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 있지 이런 부분들 빈칸 문제로 물론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야 근데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명명오류 명명오류의 한 측면 해놓고 콤마가 나오고 명사가 오지 이게 바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명명오류가 뭐야 아니 명명오류라는 말도 모르고 nominal fallacy도 모르면 그냥 nominal fallacy라고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 이게 바로 뭐니 실수지 실수 어떤 실수 that dia 라고 믿는 실수야 자 that dia는 바로 여기까지지 그래서 그 호칭이 explanatory information 어떤 설명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호칭이 설명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실수가 바로 nominal fallacy라는 거지 어떤 명칭 그 자체에 이 명칭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nominal fallacy라는 건데 이게 어떻다는 거지 it's a danger 자 위험입니다 이런 한 측면이 위험이래 뭐하는 위험이냐 using common words and giving them a scientific meaning 자 보통 평상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의 과학적 의미를 주는 그런 위험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명명오류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과학적 의미를 주는 그것이 이제 위험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위험을 소개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위험으로 발생하는 어떤 결과 요게 바로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this has the often disastrous effect 이것은 종종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보통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과학적 의미를 주는 이것이 종종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집니다 어떤 결과냐 leading on a very public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 자 뭐 부주의한 대중들을 a path of a misunderstanding 오해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결과래 아주 비참한 결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오해하도록 이끄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 이거야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딱 배경에서 소개를 했지 nominal fallacy가 있는데 명명오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측면이 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과학적 의미를 주는데 그게 위험한 거야 그런데 그 위험한 게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이게 주제라는 거지 일반 대중들을 오해하도록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주제문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들어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시가 들어갈 거야 words 뭐와 같은 theory, law, force 이론, 법, 어떤 힘과 같은 단어들은 do not mean 뜻하지 않습니다 in common discourse 보통의 담론 그러니까 뭐 보통 일상적 대화에서는 what they mean to a scientist 그것들이 과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아까 언급한 theory, law, force 이걸 가리키지 이 단어들이 과학자들에게 뜻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대화할 때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가 들어가 success 다윈 진화론에 있어서의 성공은 is not the same success 그것은 똑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the same as지 the same as 뭐와 같은 성공 taught by Dale Carnegie Dale Carnegie Dale Carnegie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Dale Carnegie 하면 이제 철광학 사업가잖아 쉽게 얘기해서 과학자에게 있어서의 성공과 사업자에게 의한 이런 성공이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봐 예시를 하나 더 둔다 force to a physicist 물리학자에게 힘은 handsome meaning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의미 밑에 갑자기 형용사 왔으니까 여기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겠지 자 근데 그 의미는 quite different 꽤 다릅니다 뭐와는 use in political discourse 정치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그것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의미를 가리키지 그 정치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꽤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 이건 좀 느낌이 오잖아 물리학자에게 힘은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 아니겠니 근데 과학자에게 아니 정치가에게 있어서의 힘은 뭐겠니 어떤 뭐 권력 이런 거를 가르치게 하겠니 이렇게 의미가 다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미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과학자들에게 뜻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제 부연해서 한 번 더 주제를 반복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어진 글이 들어간 거야 5번에 무슨 얘기냐 위에 봐봐 하지만 하면서 하지만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순서의 단서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다음에 the words of these 이런 것들 이것들 중에 최악은 여기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니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뭐 이런 거야 theory, love, force 그 다음에 이러한 예시들 이러한 예시들 가운데서 최악인 것은 maybe theory and love 이론과 어떤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일지도 모릅니다 최악인 것은 근데 그것은 are almost polar opposite polar 하면 양극의 이런 뜻이니까 opposite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theory와 learn은 완전히 반대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theory는 뭐야 여기서는 이제 그 대치가 들어가면 이건 구체적인 어떤 부연 설명인데 분사구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 얘는 분사구문의 음상의 조로 그래서 이론이 강한 아이디어인 가운데 과학에서 자 뭐한 반면 일상적인 담론에서는 vague 애매모호한 반면 과학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아이디어인 가운데 그리고 법이 훨씬 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사회적 개념인 가운데 과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말 그대로 그거잖아 일상적인 담론에서의 그 이론과 과학에서의 이론은 다르다 일상적인 담론에서의 그 법칙과 그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개념을 가진 그런 이제 법과 과학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점 지금 여기서 뭐 했니? 이론하고 법에 있어서의 어떤 일상적인 담론과 과학적인 담론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했잖니? 자 이러한 차이점이 lead to sometimes seriousness misunderstanding 바로 이게 부연이지 주제 반복이야 부연은 주제 반복 자 이러한 차이점이 때때로 심각한 오해를 이끕니다 누구 사이에 이끌려 했니? 바로 과학자와 대중들 사이에 그런데 그 대중은 어떻게 하지? 그들의 작품 바로 과학자의 그런 작업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대중들 사이에 오해를 이끌어낸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명명 오류 명명 오류가 뭐라고 했지? 그 호칭이 어떤 설명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그 명명 오류는 위험성이 있다 어떤 위험성이 있다? 부주의한 대중들을 오해하게끔 이끌 수 있는 그런 치명적 어떤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빈칸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표시했던 이런 부분 있지?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 문제도 이게 좀 딱딱 떨어져요 this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실제적으로 문장 들어가기였던 the words of these 이런 부분 아니면 though 이런 부분 이용하고 맨 마지막에 this differences 이런 부분 이용해서 순서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늘 똑같은 얘기지만은 너희들이 이런 문장을 딱 접할 때 이런 글을 접할 때 딱 기억을 해 무슨 얘기야? 배경을 설정했어? nominal fallacy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한 다음에 그것이 가진 어떤 치명적인 결과 그 주제를 빵 던진 거지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나온 게 이론, 법, 힘 이라는 단어들 거기에 success 그치? 뭐 힘 이런 단어들 예시를 딱 던져놓고 그것들 중에 최고로 심각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theory와 law다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연 설명 이러한 차이점들이 대중들에게 오해로 이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 알겠지? 그거 명심하면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